뿌 뭐 폭색이라고요? 어 폭색이요 봤자지 전 밑줌 떠야 안당합니다 그런건 하찮은 양민들이나 당하는거 아 부와 밝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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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닉에 잡히냐 왜 대체 왜 대체 왜 이게 잡혀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 그렇지 자기가십시오 내 스티키뱅 던지는거 진짜 한수이죠 님들 막상 스티키뱅 붙여서 붙이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내가 코믹하면서 얼마나 숙련된 기술인데 와 씨발 진짜 나와 뒤있는거 아니지 야 워샷하지마 워샷하지마 얘 여깄지 어 없나 어 뭐야 가운데 어 얘 없어 얘 없어 여기 없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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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아 그참 내가 저 풀로 들어가는걸 못봤다고 어 이상하네 아 진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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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들어오세요 아 아 아 아 이게 왜 안잡혀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푸 폭이 없으니까 일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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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 야 솔직히 이게 왜 잡히냐 넌 뒤져다 뒤있는거 아니지 뒤있는거 아니지 뒤있는거 아니지 뒤있는거 아니지 넌 뒤져다 아 아 비기자 그냥 야 이거 그냥 비기자 비는게 나일거 같애 는 굴하다 이색끼야 허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야 내가 솔직히 응? 솔직히 말이야 에스티키뱅 붙이려고 해가지고 죽은거지 미준비단이 안나가고 나 에스티키뱅 고집하다 이렇게 된거잖아 그렇죠 나의 지능적인 플레이 아 지렸다 아아 묵네 어 아니 왜 이렇게 안잡히지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안 잡혀요? 넌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알아요 잡았다! 잡았다! 안 잡았네? 뭐야? 이게 안 잡혔어? 어? 아 아니 솔직히 진짜 왜 안 잡히냐고요 왜 어? 뒤지 대체 왜 안 잡히냐고 이렇게 1점 따 놓고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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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붙었다 아 우으오오오옆 이게 바로 지능적인 플레이 한 발 더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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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그런 으아아악 욕화감당했어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 이겼다 그렇지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그냥 어딜 와아 잘하시네 아 좋아 스티키빙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으악 야야야야야 이 보조 으악 이 영상 유튜브 갑니까? 이 영상 유튜브로 가버려 딸미파면 안되냐고? 아니 춤추다! 춤 개잘추네 춤 개잘추네 딸미파면 재미없어요 자 지면 나가는거야 제 방의 룰입니다 지면 나가는겁니다 딸미타자 오십시오 아 이거참 야 스티키병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일단 이미 이름이 먼저 오셨어요 야 왜 잘해 보이는 사람들 오냐 좋아요 킥복 되냐구요? 되긴 되지 하지만 저는 님들한테 킥복을 안씁니다 음 일종의 핸디캡이지 자 이제 심리전 들어갑니다 하나 낭비 하나 둘 셋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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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가는거 봤어 하 좋아 기반 기반 밀리지말자 밀리지말자 오케이 야 오케이 야 그대로 들어갔으면 죽을거 야 진짜 에이 그런걸 왜 죽여요 센스있게 너무 과줘야지 와 이게 안잡히네 이제 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냥 가야지 뭐 하 잠깐만 호ymph 아 일단 여긴 뻑여있고 터 역 찾나 못 잡는다 못잡는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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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위치 어디야 아 저쪽이 있구나 흠 오세요 진짜 오네 그렇지 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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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망치 한 대 갈기인 것 같은데 저님 와아 예측션 포도 에이 보수 채널입니다 어디 갑니까 보여요 막자 막자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반샷 나이스 나이스 반샷 오우 와아 버틸 수가 없다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느려서 안 돼 수고하세요 와아 오오 박 못 찾아 쳤네 자 제 방의 규칙은 지면 나가는 겁니다 어, 알아서 나가시네 킹커님 이님 먼저 하세요 어, 왠지 고수의 포스가 킹커 일단 밑줌 따위 안당합니다 오, 저게 밑줌 안하네 둘, 셋 좋아, 선취점 오오오오, 님 사망신고, 님 사망신고 님 사망신고 님 뒤졌다 어딨어 야, 이 미칫 야, 이 개같은 놔 들어와 야, 얌전히 와라 내가 거기 있는 거 모를 줄 알아? 어? 아, 참 야, 솔직히 개폭 너 개폭 날릴거지? 야, 야, 이거 원샷 하지마 오우 야아악 그렇지 제가 씹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? 근데 나 원래 잘 씹는데 아니 게임하다 보면 채팅창을 못 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따지냐 넌? 어? 게임할 때 채팅창 못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채팅창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보긴 보지 가끔가다는 보지 가끔가다 보지 와우 예측샷 보소 지렸다 예측샷 지렸다 뭐야 존이 혹시 푹빵 있어? 야야야야야야 솔직히 솔직히 진짜 와 와 키포 에바다 진짜 그렇지 좋아 긴장의 끝을 놓지마 아이 긴장의 끈을 놓지마 며칠 어딨어 그렇지 이겼다 이겼다 수고하세요 야야야야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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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언제까지 하냐고요? 내가 질릴 때까지 오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실분들은 오세요 닉네임은 로리는 사랑입니다 잘 가십시오 찾아오게 하세요 찾아보기 초대하지 말고 찾아오게 하세요 가끔가다 초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 뭐야 자 다음을 노리세요 자 다음을 노리세요 아 아니 벌써부터 푸글 세 개씩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푸글 아이고 자 폭탄 자 폭탄 하나 둘 셋 그렇죠 와 폭탄 잘 쓰신다 야 나 진짜 거기서 세 개를 다 쓰실 줄은 몰랐는데 나이스 반샷잼 어어 오오 보조로 안 잡으시네 그냥 보조로 잡으셔도 됐었는데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자 폭탄 클라스 한 번 더 가자 폭탄 클라스 한 번 더 가자 폭탄 클라스 한 번 더 가자 잠시 후 다리